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 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소통의 시간 그 57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이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사실 이거는 그 뭐 교재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책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아 이제 느낀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 그냥 이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이렇게 문맥상 통용이 될 거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저도 유튜브 를 하지만 유튜브 를 되게 많이 봐요 좀 성공한 사람들의 유튜브 얼마 전에는 제가 제 페이스북의 이제 ceo 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 좀 감명 받았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장인 화가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또 감명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흑인 그 농구 선수의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있는 유명한 아짜로 시작되는 그 연예인의 그 과거를 보고서 또 감명 받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바닥을 경험해 봤다는 거야 바닥 자기의 진짜 그 바닥을 경험해 봤다는 거야 바닥 그래서 그 바닥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 가지고 그 구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도 안 되고 그래서 노숙자로도 생활해 보고 남의 집에 붙어 살기도 해보고 이런 거예요 바닥을 알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글과 좀 비슷한 이제 케이스 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도 바닥을 경험해 봤어요 바닥 우리집에 바닥 제가 이제 저희도 뭐 예전에 이제 그 이제 아버지께서 가구 공장을 예전에 하셨었는데 그 가구 공장을 하면서 이제 부도가 났죠 대금을 못 받고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저 어릴 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실 예전에 이제 단독주택에 딱 가보면은 지하실이 있잖아요 지하실 지하실에 보면은 그 백열전구 딱 켜고 그 방 하나를 썼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일러들도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제가 그때 다섯 살 때 네 살 다섯 살 때 거기를 살았어요 누나는 이제 저보다 두 살이 많으니까 다섯 살 이라면은 이제 일곱 살이 됐겠죠 그리고 부모님도 거기 있었고 그때 당시 가구 하나에 이제 흑백 tv 하나 그리고 그 가구 이제 뭐야 이제 부도 나면서 이제 다 뺏기고 나서 있었던 뭐 장기판 이랑 바둑판 이랑 그 다음에 뭐 옷장 같은 그런 걸 몇 개를 이렇게 싸놨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벽지는 다 곰팡이가 쓸었었고 그래서 이제 이제 어렵게 산 거예요 하루 아침에 쫄딱 망해 가지고 이제 빗더미에 앉아 있는 거죠 저도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좀 호흡기간 이랑 좀 심장이 좀 별로 안 좋거든요 이제 건강검진 상에는 이제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때 당시 제가 병원에 좀 입원 돼 있었어요 곰팡이 있는 데서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자고 이러다 보니까 그 호흡기 계통에 좀 문제가 있고 이제 심장계통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때 이제 이후로 제가 그 맥박스가 심장 이제 펌핑 하는 거랑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제가 1.5배 정도가 좀 빨라요 근데 이제 의사가 이제 커지면서 나진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남들보다는 좀 빨라요 맥박스도 긴장도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하는 편이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바닥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요 어렸을 적에는 이제 놀고 중학교 때도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고 그래도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행복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 사랑을 자식 사랑을 되게 많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저도 이렇게 컸었고 힘들지만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꼴뚜새벽 가서 일을 하는데 나라도 공부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갖고 공업계 고등학교로 가서 돈을 빨리 벌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왔던 거죠 공부도 공부 때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이제 바닥을 아는 거예요 그 곰팡이 쓰는 데서 지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곰팡이 쓸지 않고 햇볕이 드는 데서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움을 지금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좀 몸이 좀 편해지는 이제 게으름을 필 때쯤이면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내 자식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 준다는 거죠 무서웠어요 그때 진짜 그리고 이제 두번째는 이제 극복을 통해 성공의 맛을 알고 있다 극복을 통해 이제 아까 침에 말했듯이 뭐 이제 페이 페이스북의 CEO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유명 제가 좋아하는 아짜로 시작되는 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흑인 농구선수도 그렇고 엄마가 키웠거든요 흑인 농구선수도 이름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고 이제 바닥을 아니까 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상황을 나는 극복할까 그래서 그 우리 국내 이제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그 다음에 진짜 진짜 수많은 시간을 그 연습 그 연습생 시설부터 수많은 시간을 그 노력 노력을 통해서 이제 극복해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피규어 여왕 저기 우리 그 여자도 스케이팅을 스핀을 도는 것을 수백 번 수만 번 자기가 할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돌았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 이 극복을 통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도 이 성공하는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도 나는 왜 안돼 왜 안돼 이럴 보다 남들 따는 사람을 생각해서 저 사람은 딴 데 내가 왜 못 따 써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극복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서 그거 하나를 달성하면은 이제 성공의 맛을 첫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격증은 저한테는요 자격증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이 그 디딤돌의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그 자격증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거고 사회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맛을 알았기 때문에 맛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운동선수 같은게 농구를 하다가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그 다음에 페이스북 CEO 도 자기가 예전에 될 거라고 했지만은 그 사회 트렌드가 이 인프라를 묶는 네트워크를 묶는 그런 기반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았어 그래서 회사가 다른데 넘어갈 뻔 했어 근데 혼자 꿋꿋하게 버텼어 직원들 다 나가고 페이스북 CEO가 말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좌절과 그 실패를 맛을 봤다고 해요 하지만은 자기가 장례를 받을 적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을 한 거예요 극복을 한 거죠 농구 선수도 어떤 조단과 붙었을 적에 계속 밀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연습한 건 뭐냐면요 자꾸 밀리니까 골 밑에서 자꾸 골을 뺏기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골 밑에서 점프력이 조담보다 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조담보다 점프를 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모래를 차고 모래를 차고 계속 점프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조담보다 조금 더 뻗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골 밑에서의 그 농구 골대 밑에서의 그 포지션에서 자기가 우위를 다지게 된 거였죠 그 사람도 실패를 통해서 극복을 하지 않았으면 그 자신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유명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아 로 시작하는 사람도 박해벌레 나오는 방에서 친인척의 눈초를 받으면서 그게 엄청나게 싫었을 거예요 상처였을 거고 그러니까는 이 바닥도 알고 그 실패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도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부르주아들처럼 쭉 그냥 평범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극복을 통해 성공하는 맛도 알고 있고 바닥에 대한 두려움도 알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극복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물 먹는 거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피부약을 좀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부약이 갈증을 계속 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을 제가 먹어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오늘 얘기하는 말들을 한번 잘 듣고 이게 그냥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자기 처지를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1번에 1번에 보면은 바닥을 자기가 경험해 보고 경험해 보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내가 100만원을 받든 200만원을 받든 300만원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닥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내가 또 떨어질 거를 생각하면은 방어적으로 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자꾸 리커버리 플랜을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제 몸은 피곤한데 그래도 내 가족들이 편하면 저는 좋다라는 거죠 그게 극복이라는 것은 항상 저도 이게 어쩔 때는 뭐 인사고가가 불공평하게 돼서 내가 좌절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좌절하고 회사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떠나면 내가 패배자인데 라고 이제 어느 순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잘나갔다라는 그런 관념 이제 고정감정을 일단 버리고 현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카멜레온처럼 변해 갈까 라고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도 더 편해지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좀 나아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극복인 거예요 극복 산을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여러분들 산을 오르면 이게 높은 데를 이제 막 천미터도 해발 천미터가 높는 데를 오르다 보면은 경사가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에요 제가 한번 경사가 이게 산이 천미터가 있어요 천미터 레벨에 그 엘리베이션이 엘리베이션이 천미터가 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냥 경사를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여기 여기까지 스무스하게 가다가 여기서 팍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저는 이게 산을 탈 때마다 저에 대해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고 제가 싫어하는 산은 이산과 이산이에요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에요 저는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사람도 다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고개 한번 넘어서 다시 밑에 내려가 왜 여기 올라갈 건데 왜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야 이거 그냥 각도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 놓으면 편한데 왜 이 산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게 만들어서 힘들게 근데 산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사람이 여러 산을 타면서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인 거예요 산은 항상 제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공부할 적에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잡지 못하면요 아까 말했던 바닥의 경험을 계속 가지고서 여러분들 곤두박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복을 하고 실패를 들어가지 않아야지 바닥을 알고 그래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공의 근접에 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소통의 시간에 이제 그 이 성공에 대한 이제 조건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특징을 적었냐면요 제가 이제 뭐 이 글을 다시 이 영상을 다시 올리고 나면 또 불편하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지만은 저는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저는 이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저는 그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 과정을 믿지 못하면은 내 자신의 과정을 지금까지 과정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왔던 지간에 바닥을 완전한 바닥을 꽂고 추락한 사람들은 올라갈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더 떨어질 것도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서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게 제 영상을 보시는 젊은 층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한테 이제 글을 보면서 후회하신다고 글 올리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을 저한테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제가 영상에 모든 답은 다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이 답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저의 포커스는 지금까지도 그거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가능성을 저는 가지고 접근해요 내가 설사 실패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산을 오를 거고 언젠가는 이거를 목표를 달성할 거다 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제 삶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 가능성이 가능성을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주변의 여건을 미주알 고주알 다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컨트롤 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주변 사람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세한탄 나는 뭐 공부할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권 반장은 왜 늦게까지 이렇게 뭐 쪼개서 공부하러 갑니까 저는 맨날 먹기 싫어서 쫓아다니면서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영상 말고서도 제가 좀 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상 말고서도 제가 여러 영상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왜 아픈지 제 한계를 계속 넘는 이제 업무와 공부를 병행하면서 직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지금 와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들이 공부 그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공부를 조금 손에 넣었지만은 조금씩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또 피부가 올라오고 약을 또 하루에 한 번 먹을 게 두 번 먹어야 되고 세 번 먹으러 또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몸에서 이제 더 이상 공부하지 말아 하는 거죠 사실 그래도 저는 가능성을 가지고 예전에 뭐 1년을 갔던 거 2년 3년 두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포기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은 되고 그 다음에 이 가능성이라는 거를 뭐 바닥이 있든 극복이 있든 다 좋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서 갈 적에 이 가능성 나는 될 거야 나는 딸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취업할 수 있어 나는 남들 말 안 듣고 내 그 프레임으로 그대로 갈 거야 하지만은 누군가한테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면은 좀 물어볼게 일단은 my way 하고 가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저도 했고 많은 사람들도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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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